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지 머니머니 해도 내 딸을 위해서 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야 근데 나는 내가 저희 짝이라면 사회한테 분배를 할 것 같아 어떤 가사 이런 자네와 내가 같이 이렇게 해서 대화로서 대화를 해서 아니면 애를 좀 봐달라든지 아니면은 총소리를 좀 돌려달라든지 어떤 그렇게 해서 대화로서 풀으며 이 사회가 안 되는 사회가 아니야 옛날에는 시어머니 때만 못 산다고 그렇지 시험을 장모들이 못 산다고 시험을 장모들이 잘해야 돼 야, 냉세 진짜 우리 냉세해야자 정말 진짜 이야, 여기서 또 이런 결의를 하시네 여러분은 어르신